역시 지난해 누구보다 바빴던 또 다른 88년생 용티스타 임시완씨 맑은 눈에 광인 역사 속 마라토너 구수한 충청도 소년까지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2023년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제가 어떠한 개그가 뛰어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본이라고 하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한 그의 그때 그 시절은 지금도 청량미를 한껏 내뿜지만 이보다 한껏 더 풋풋했던 10년 전 영화 데뷔작 변호인으로 천만 배우가 된 뒤 연기에 목말라 했던 그때였죠 어떤 작품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고 열심히 하는 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변호인 이후로 작품을 안 한 지가 1년이 벌써 지났어요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박보영씨가 거쳐간 애니메이션 시리즈 더빙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했던 임시완씨 결정은 되게 쉬웠어요 저한테 제의 들어오는 게 어려웠겠지만 그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어려웠겠지만 저는 결정은 되게 쉬웠습니다 두 번 생각 안 하고 바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행히 또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연기를 막상 해보니 어려웠다는 솔직한 고백 힘들었었어요 저는 더빙이 처음이었어가지고 사실 연기보다 얼굴도 나오지 않고 행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목소리로 모든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 안에 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날 임시완씨는 어떤 질문에도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내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혈액형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A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 B형이거든요 근데 A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A형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의외의 TMI까지 대방출 저의 아내가 아내... 아내? 뭐... 그게 생긴다면 저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 6년 동안 배웠거든요 네 좀 바이올린으로 좀 색다른 매력을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엉뚱하다, 진지하다, 유쾌하다 다양한 매력을 어필했던 신인 배우 시절의 임시완씨 이후 자신의 숨겨진 매력들을 마음껏 꺼냈으며 매번 얼굴을 갈아끼운 듯한 연기력으로 무한 변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상적인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진짜가 아니라 실제 제 안에 있는 건 경태의 그런 찌질함으로 부장한 사람이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올해는 오징어게임2 출연 소식을 전하며 또 어떤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모으는 중인데요 청룡의 기운을 받을 용띠 스타의 대표 주자 임시완씨의 글로벌 스타 도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임시완씨의 글로벌 스타 도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임시완씨의 글로벌 스타 도약으로